주장 17번이고요. 문제는 2013년 6월 고일 서울계획청 19번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까다로운 표현은 없어요. 첫 번째 표현을 보면 What's wrong? 이란 말이 나오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뭐예요? 라는 표현이죠. What's wrong? 그 다음에 잘못된 대상을 낳을 때 With 뒤에 쓰는 거고 This reaction, react가 반응하다라는 말이니까 여기다가 action, 그죠? Action and reaction,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다시 반응하다, 반응이라는 얘기고 이 반응에, 이 반응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는 거고요. To a child's drawing. 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Annie, what a great picture you made. What is it? 와, 잘 그렸네. 이게 뭐야? 라고 반응한 What's wrong with this reaction? 이런 반응에, 이런 반응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 그림 그리면 엄마들이 그냥 뭐만 해도 뭐, 이렇게 졸라맨만 벽에다 낙서를 해도 야, 피카스 아니야? 우리 애가? 막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어머니들이 좀 크면 아리라는 걸 아는데 자, 여기 투가 나오는데요. 투는 어디에 또는 어디에 대한 또는 대에서 라는 표현이고요. 투 말고도 있죠? 더 많이 쓰는 거 on 있고요. about 있습니다. about, on, to. 세 가지가 다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해서. 그냥 뭐뭐에 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아이의 그림에 대한 이런 반응이 What's wrong? 뭐가 잘못된 건가요?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두 번째 표현은 as, as가 나옵니다. as, as는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두 개 다 올 수 있어요. 형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고 두 개 다 올 수 있습니다.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하게 구요. 뭐만큼이냐면 finding specific, something specific about their performance 이 단어가 좀 해결하기 힘들어, 해석하기 힘든데, 여러 가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perform 이란 말이 공연하다 가 있으니까 performance 그러면 공연이 되는데 이렇게 공연하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performance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해놓은 것 뭔가 해둔 것 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가수나 연기자가 performance 그러면 공연이 될 거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performance 그러면 해놓은 게 뭔가요? 그걸 실적이라고 그러죠. 학생들이 해놓은 것은 뭐라고 그러나요? 성적이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performance라는 말 자체가 뭐 뭐 해놓은 것이라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게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면 그들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것을 finding 찾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것 의미가 있지는 isn't 않습니다. 그냥 generalize phrase like great picture 그냥 대충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잡아서 아니면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죠. generalize 1번 하다라는 말이니까 그렇게 뭉뚱그려서 praise 칭찬하는 것 like great picture 아우 멋진 그림이야 그림 멋져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서 칭찬하는 것은 finding specific something specific 아주 구체적인 것을 찾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meaningful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우 너 잘났어 잘났어 어우 너 잘생겼어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우리말로 이렇게 하죠. 영혼 없는 칭찬 엄마 나 이거 했어요. 어우 그래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혼 없는 칭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관심을 보이려는 거예요. without I인지는 뭐 뭐 하지 않고 라는 말이죠. 그 다음 without looking at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겠죠. what your child is trying to show you what이 무엇 이라는 말도 있고요. 바꿔주는 말에다가 겉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your child is trying to show you 너의 아이가 너의 자식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가 하는이 될 거고 여기다 겉 붙인 거죠. 그죠? 그러면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아이가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without looking at 쳐다보지도 않고 that's nice dear 어우 잘했네 얘기야 이렇게 영혼 없는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17번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번 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